아우, 좋아. 아우, 잘겠다. 이제 잘겠어. 아우, 이제 앞이 좀 잘 보여요. 아우. 아우, 야, 목이 진짜 엄청 맥히네. 목 막혀, 와. 그럼 그 한우탕은 누가 먹어요, 지금? 남으면 다 저긴데 쓰레기인데 우리 주면 안 되나, 그냥? 아, 여기에 한우탕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 놀랐지, 놀랐지. 너무 아쉽다, 맛도 못 봐서. 그러니까 국물, 어떤 맛일까? 근데 한 명이 맛봐야지 완전 질투나긴 할 텐데. 그치? 가위바위보 할까? 그럴까? 가위바위보만 해보자, 그냥. 혹시 모르잖아 간장 종지에 한 명만, 맛만 보냐고. 네, 국물 막. 자, 안 내메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메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하네. 집 된장 하나 있으면, 어? 집 된장국. 아아. 된장국에 배추놓고 그러게. 아, 딱인데. 너무 뻑뻑하다. 무거 찍고 있어서 잘 어울리겠다. 응. 어묵탕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없지. 뜨거운 물이야, 당연히. 뜨거운 물이라도. 아, 녹차 국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아이스크림을 지금 먹을 거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한우탕 궁금하셨죠? 예? 네.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어? 어, 저 가면 그 이겼는데? 보여? 보여준다고? 아유. 아유, 근데 진짜 궁금하긴 했어. 일단 이렇게 쓱 냄새만 한 번씩 맡으시면 될 거 같아요. 하하하하. 와, 김 나는 거 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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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기 짱만 원! 와, 제대로? 고기 짱만 원!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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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러면 5초만 더 한 번만 가주면 안 돼요? 뚱뚱, 뚱뚱,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한 모금 되게 공평한 스피드로 쭉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뚱뚱, 이거 한 번만 하게 이렇게 뚱뚱, 이렇게 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뚱뚱 공평한 속도로 가고 숟가락에다 새 걸로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 그렇다, 응, 난 안 썼죠 없으면 국자도 괜찮아요 충분해 아, 근데 진짜 진한가 봐 잠깐 지나가는데 냄새가, 어우 왔다, 왔다, 왔다 욕심부리면 안 돼, 한 입 제대로 먹어야 돼, 그냥 한 숟가락씩 먹자, 맛만 보자 자, 지나갈게요 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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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빨라, 빨라, 빨라 아, 빨라, 빨라, 빨라 야, 그래도 양심적으로도 이렇게 와, 제일 많이 빠져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되네 형, 제일 많이 빠져 됐어, 됐어 와, 한 모금 된다, 한 모금 된다 우와, 냄새 너무 좋아 음, 입맛이야 야, 고기 진짜 맛있네, 이거 이걸로 끝났다, 이걸로 끝났어 와, 와 음, 이거 맑은 국인데도 너무 깊어 아, 정말 미안한데 저게 끝이다 다른 거 다 날리고 이거 이겼어야 되네 아, 그냥 세 개랑 다 바꿀 걸 그랬나? 그러니까 연정 씨씨 거의 반 그릇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앞에 식탁보 좀 보시겠어요? 와 나만 그러네 아, 너무 좋아 지금 이 시간에 먹어서 그런가? 지금 먹으면 뭐 젓가락 씹어 먹어도 맛있을걸요?